장민호 금잔디 열애설 총정리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장민호 금잔디 끊임없는 열애설 열애설 총정리 신인 시절부터 친했던 장민호 금잔디 편스토랑의 장민호와 금잔디 친한 친구 사이 11월 10일 방송된 mbc 에브리온 비디오스타에서 금잔디는 장민호와의 열애설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려 장민호와의 열애설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방송하면서 장민호와 친해진 잔디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비디오스타 mc 산다라박이 어머니도 두 분이 결혼하셨으면 좋겠다고 농을 던지자 금잔디는 앞날은 지켜보겠지만 민호오빠도 그렇고 저도 열린 사람이라고 너스레로 응수했다 장민호 금잔디의 열애설 최종 결론은 장민호와 금잔디 현재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정말 친한 친구 사이다 금잔디 말의 약간의 뉘앙스 앞날은 지켜봐야겠지만 민호오빠도 그렇고 저도 열린 사람이라고 약간의 뉘앙스를 남겼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두 사람은 어떤 관계도 아니고 단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는 것이 정답이다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의 미래에 어떤 관계 설정이 되어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장민호 금잔디의 열애설의 단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1 사랑의 콜센터 친구편 장민호 금잔디 장민호 사랑의 콜센터로 금잔디 초대 9월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금잔디는 장민호의 친구로 등장했고 금잔디와 장민호가 남다른 호흡을 보였습니다 장사슴 여자친구 단독공개 김성준은 장민호의 친구 금잔디에 대해 여자친구다라고 소개하며 모두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금잔디는 자신의 노래에 오라보니 반주에 맞춰 등장했다 장민호는 금잔디를 에스코트하며 남다른 매너를 보였다 금잔디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금잔디는 장민호의 어깨에 기대는가 하면 가슴팍의 얼굴을 가까이 대는 모습을 보이며 장민호와 남다른 우정을 드러냈습니다 중간에 금잔디는 민호 오라보니라고 개사하며 주변을 놀라게 했다 장민호도 손하트를 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장사슴 씨 예비신부 모셨어요? 예능 분위기가 결혼식 분위기였다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후진없는 결혼설 이렇게 하면서 장민호와 금잔디는 열애세레 휩싸입니다 임영호는 진짜 코플 같다라고 말했다 금잔디는 자신을 발랄하게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예능 분위기는 더 무르익었다 금잔디는 장민호와 평소에도 남다른 우정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잔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민호와 차 안에서 노래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금잔디는 장민호와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당신이 좋아 사치기 사치기를 부르며 남다른 호흡을 보였습니다 레슨2 2020 트로트 어워즈 편 장민호 금잔디 TV조선 2020 트로트 어워즈 생방송 도중 갑자기 남녀 애정전선의 뜨거움이 감지됐습니다 TV조선 2020 트로트 어워즈 금잔디 트로트 100년 여자 베스트 가수상 금잔디는 10월 1일 방송된 TV조선 2020 트로트 어워즈에서 오라버니 축하 무대를 선보였다 금잔디와 절친으로 알려진 장민호는 함께 몸을 들썩거리며 무대를 즐겼고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후 금잔디는 트로트 100년 여자 베스트 가수상 수상자로 선정대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하던 중 장민호씨 오라버니 부를 때 그렇게 창피하셨나요?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됐나요? 라고 농담을 던졌다 금잔디의 이 말 한마디에 열애서는 더욱 증폭되었지만 소속사의 해명으로 단지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금잔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민호 오라버니 리액션 너무 감사해서 수상소감에 한마디에 던졌는데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레슨 3 사랑의 콜센터 여사 6편 장민호 금잔디 매주 목요일 방송하는 사랑의 콜센터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10월 8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최진희, 정수라, 김용임, 서지호, 금잔디, 조정민 등 여사 6가 출연해 미스터 트롯 탑6와 노래 대결을 펼쳤다 이날 6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내공으로 레벨이 다른 카리스마를 폭발시켰다 이날 금잔디는 절친 장민호와 맞붙게 됐다 그리고 장민호가 금잔디를 위해 불러준 노래가 화제다 친구를 위해 숨겼던 친구의 노래 장민호가 금잔디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은 바로 금잔디의 노래 서울과 살자 노래 제목을 알려주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장민호 그리고 흘러나오는 장민호의 서울과 살자 탑6가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조정민을 비롯한 여사 팀들도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모든 시선들은 장민호 여사친 물개박수 치는 금잔디에게로 향했다 장민호는 애틋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고 장민호의 노래를 들으며 금잔디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장민호의 사랑스러운 노래에 감동받은 금잔디 얼씨고 절씨고 감동받고 좋아하는 금잔디 모두의 반응 서울 살게 될 잔디는 좋겠다 트롯가수 김영임 서울 살게 될 금잔디는 좋겠다 장민호 서울과 살자 김성주 붐 인천미안 잔디랑 서울 갈게요 감동받는 금잔디 인천미안 잔디랑 서울 갈게요 감동받고 울음을 애써 참는 금잔디 서울로 가자의 가사가 도대체 뭐길래 열애서를 증폭시켰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금잔디 장민호의 서울과 살자 그 이불선배게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그대야가 말한 천번의 약속은 괜찮으니 서울과 살자 중락입니다 저다리 건너가 먼저 비춘다니 우리 무슨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그댈 원망하지 않아요 이젠 그래서 또 살아보는 세월일 건데 미련 없이 버리고 서울과 살자 크리스찬티브도 친한 친구 장민호 금잔디님의 가수 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꼭 축복 받으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티브였습니다